저는 배우 박혜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봐도 돼요? 제 걸? 봐도 되죠, 제 거니까? 인스타는 어려워요, 좀. 그냥 뭐 생긴대로 나오겠지... 사내와서 찍은 것 같은데... 오늘은 왓츠인 혜수폰을 할 건데요. 제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많이 안 합니다. 근데 뭐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기계에 대해서 발찌가 못해서 배경화면 아들입니다. 바다가 와서 찍었던 사진. 봐도 돼요, 제 걸? 봐도 되죠, 제 거니까? 21년 11월이었는데 뉴욕행 비행기 경유 그리고 도미니카. 촬영 때문에 갔었던 것 같은데? 요즘 비행할 일이 많다. 창밖에는 아침이 온다. 깊게 생각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차근히 아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. 이런 거? 지금 처음 해봅니다, 저도. 이사를 가는데 입주 청소... 청소협회 계좌번호 적혀 있습니다. TMI입니까? 사진 어플은 정말 쓰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아이폰에서 가지고 계신지 화질 좋은 사진이 있더라고요. 인물 사진으로 찍을 때 한 장 찍고 보고 섭섭해하면서 그냥 지우고 그런 식인데 제가 똥손이라가지고 근데 가끔 다른 분들 찍어줄 때는 좀 잘 찍히는 것 같아서 저보다는 다른 인물 사진을 좀 찍는 편인 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진짜... 이거 산에 가서 찍은 것 같은데... 이건 좀 민망할 정도로... 어제 아침? 부었는데 부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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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정 가야 되는데 좀 붓기를 빼려고 산을 막 뛰었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한번 찍어봤습니다. 셀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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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생긴대로 나오겠지... 하는데 나보다 못 나왔다 이런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... 이렇게 생겼구나... 이러면서... 지금은 거의 90% 가족 달기 사진 10%는 영상 촬영하면서 또는 촬영했을 때 모니터 하려고 찍어놨던 것들 그리고 음식 뭐 먹었는지 기억하려고 음식 사진 되게 많이 먹었네?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제 쪽만 찍어놨고 이쪽에 또 되게 많아요. 잡채도 있고 매일 매 순간이 치팅데이예요. 패트 시크릿이라고 이거는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한 칼로리 조절을 할 수 있는 어플이고 워낙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참을성을 기르고 있는 중 먹는 걸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뭘 먹었구나... 인지하면서 먹는 거?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를 얻었을 때부터 많이 좋아해가지고 두부 반모와 막걸리 한 병? 모바일 쇼핑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음식 쇼핑 같은 건 저는 마트 가서 하는 편이고 밀착 끌면서 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. 쇼핑... 거기에 초당두부라고 있어요. 가장 맛있어요. 밀도가 좋아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. 미국산 소고기 좀 샀습니다. 진짜 솔직하게 다 되게 좋네요. 거기 고백하는 거 하고 신부님한테 아뇨 꺼놓아 어플로 합니다. 산낙지가 접시당 칼로리가 45칼로리라서 산낙지를 먹고 싶었는데 산낙지 두 마리 2만 원인데 배달료가 4,500원이어서 가서 사왔습니다. 국수 면 요리 되게 좋아하고 육회 연어 일부러 좀 그런 걸 먹으려고 좀 들 짜고 근데 원래 엄청 좋아해요. 뭐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가슴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치킨은 그렇게 당기진 않습니다. 근데 구운 치킨 이런 거 너무 맛있죠. 기름 쏙 뺀 거 누룽지 통닭 너무 먹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? 기름 쏙 뺀 거 누룽지 통닭 달력 어플을 제일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저는 달력을 굉장히 많이 봐요. 달력을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 그럴까? 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좀 정리해놓고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만 좀 정리를 할 수 있나 봐요 저는 오늘이요 화보 또한 문양도 없는 화보 검은색 글씨체도 아주 뻔할 뻔한 고딕체 넷플릭스는 많이 들어가죠.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작품이 있나 또는 예전에 좀 지나간 작품들 중에서 매력 있었고 또 보고 싶은 작품들 많이 보고 요새 우리들의 블루스랑 나의 해방인지 진짜 열심히 많이 봤습니다. 너무 좋아해요. MPC를 안 듣고 CD 플레이어 듣습니다. 아니에요. 멜론 듣고 있고요. 차 타고 이제 드라이브 하고 그럴 때는 제이슨 모라즈를 많이 듣는 거 같고 그리고 볼 빨간 사춘기 촬영했을 때 좋은 음악 같은 걸 좀 픽업해가지고 그러고서 집에서 또 찾아보고 비슷한 장르 음악들 좀 듣는 거 같고 영화 OST 치거나 아니면 연관되면서 나오는 그런 작가들 그런 음악들 좀 찾아서 듣는 편이에요. 청음하는 영상이 있어요. 스피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좋은 음질의 스피커에 대한 로망은 있는데 살 순 없으니까 요걸로 한번 알아보고만 있었던 와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제일 값진 거? 제일 값진 거는 국민은행 어플? 국민은행에서 광고 들어오나? 광고 주세요. 아니 사실 제일 값진 거는 사진첩인 거 같아요. 아마 아마 평균적으로 사진첩을 좀 보는 거 같아요. 미디도 많이 보고 지금까지 저의 핸드폰 속 비밀들을 비밀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없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익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거의 제 TMI였고 그냥 뭐 편안하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개인적으로 붉은 배경에서 찍었던 거 약간 좀 매력이 있었던 거 같아요. 아 그거는 많이 부끄럽고요. 많이 이제 낯부끄럽습니다. 촬영하기 전에 범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같아요. 챙긴 대로 살아야 될 거 같습니다. 제가 나오는 퍼스트 룩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혜수였습니다.